그의 말대로 상처는 너무 긁어서 피가 터진 곳도 많았다. 이 정도면 꽤나 괴로울 거다. 게다가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단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드릴게요. 약은 제 주치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상처 소독만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수아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뭔가 묻고 싶은데 주저하는 듯한 어색한 미소였다.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그러게요. 사실은 강호성님 같은 분은 당연히 주치의가 있을 텐데 왜 이런 작은 병원에 오셨나 궁금했어요. 서동연 형사 와이프 되시죠? 강호성의 입에서 서동연의 이름이 나오자 하수아는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얘의 그 매력적인 미소로 차분히 대답했다. 와이프였던 사람이죠. 그래도 서동연 형사가 마음을 많이 쓰고 있던데요. 수아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행복해 보이는 미소다. 강호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정태용 보좌관의 조사에 의하면 이혼 후에도 둘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하수아라는 인물은 서동연 형사를 괴롭히는데 꽤 좋은 소재가 되어줄 듯 했다. 지금 하수아의 미소를 보니 확신이 들었다. 혹시 그 사람이 부탁하든가요? 병원에 유명인이 들락거리면 좋은 홍보가 된다. 애초에 강호성 역시 그것을 노렸다. 생각한 대로 얘기가 잘 흘러가고 있다. 아니요. 특별히 부탁한 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래도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지 수아가 말했다. 동현 씨하고는 어떻게 알고 지내는 사이세요? 강호성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얼굴을 보고 수아가 당혹해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니요. 아니요. 한 번도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허구한 날 경찰서에만 붙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 같은 분하고 아는지 갑자기 궁금해서요. 하하하하,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저런 도움을 좀 많이 받았지요. 아,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궁금하긴 하지만 더 자세히 묻는 건 신뢰라고 생각했다. 서동현이 특별히 부탁한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도움을 좀 많이 받은 터에 그가 상당히 마음을 쓰는 이혼한 전처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들려준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일상적인 대화 몇 마디가 더 오고 간 후 수아는 치료를 시작했다. 상당히 심한 알레르기다.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워도 간지러움을 완화시켜준다든가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됐을 때 심장마비까지 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약을 처방할 수는 있겠지만 강호성의 말대로 그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주치의가 붙어있는 몸이다. 변방의 작은 개인 병원 의사인 본인은 본분에 맞게 그저 강호성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병원에 와준 사실에만 감사해하며 상처 소독이나 해드리는 게 주제에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발라주었다. 치료를 한동안 안 받으셨나 봐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치료는 꼬박꼬박 받으세요. 지금도 무척 심하지만 여기서 더 심해지면 곤란하시잖아요. 네, 그러죠. 강호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아도 그를 따라 일어섰다. 강호성이 손을 뻗어 악수를 청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아,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오늘 다녀가셨다고 잘 전하겠습니다. 순간 강호성의 눈에 살기가 스쳤다. 그는 입술을 끌어올려 차갑게 웃었다. 그러면 이 말을 꼭 전해주십시오.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입니다. 그간의 은혜는 어떻게든 꼭 갚겠다고도요. 그 시각 서동현은 경찰서 벽에 걸린 TV를 보고 있었다. 9시 뉴스에서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지방선거 그 화제와 이슈라는 코너였다. 선거 시즌이니 선거 유세나 공약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화제거리가 속출한다. 그래서 날마다 가장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뒷얘기들을 조명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코너였다. 오늘은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강호성의 신발에 대해 방송하고 있었다. 강호성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서동현은 하던 일을 멈추고 TV를 시청했다. 오늘의 지방선거 관련 화제 뉴스는 단연코 강호성 후보의 구두였죠. 이슈의 시작은 한 네티즌이 올린 게시물 하나였는데요. 때마침 사무실의 문이 열리고 지신우가 들어왔다. 영인 중앙시장 인근 연쇄 아리랑치기 사건에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들어오는 길이었다. 지신우는 들어오기 무섭게 서동현의 옆으로 바짝 붙어섰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걸어왔다. 강호성한테 아직도 관심 있는 거 걸리면 좀 안 좋지 않을까요? 나 어차피 이렇게 생겨먹은 놈인 거 모르냐? 그리고 여기 우리 형사팀 애들밖에 없어. 내일 경찰서장이 나 불러올리면 여기 있는 놈들 중 한 놈 아니겠냐? 마치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였다. 지신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전화를 받는 김 형사, 서류 작성 중인 신 형사 등 몇몇의 형사들이 움찔하더니 고개를 돌리는 게 보였다. 못 말린다 생각하며 씩 웃던 지신우도 자연스레 TV 화면에 시선을 던졌다. 화제가 됐다는 강호성의 사진은 시장선거 후보 연설 등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행보때마다 나오는 화면 캡쳐본이었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강호성이 신은 구두를 강조해 놓았는데 모두 같은 구두였다. 신은 지 적어도 3, 4년 이상은 되어 보이는 낡은 구두 에이 저거 쇼예요 쇼 서동현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일부러 그런 반응을 노린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 확신한다. 저런 게시물을 올린 사람 역시 강호성의 당쪽 사람일 거다. 화제를 만들기 위해 못 갈아 신었고 지금은 화제가 됐으니 이래저래 갈아 신고 싶어도 못 갈아 신을 것이다. 서동현은 그들의 보여주기식 쇼 누름에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러나 순간 그의 웃음이 멈추었다. 서동현은 다시 화면으로 눈을 가져갔다. 어느새 화제와 이슈 코너는 끝나고 다른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그는 낮은 신음을 흘리며 의자를 빙글 돌려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에 접속했다. 검색어를 입력하려는데 이미 순위에 강호성 구두가 랭크되어 있었다. 재빨리 클릭했다. 왜요? 뭐가 있어요? 지신우가 관심을 가지며 물어왔지만 서동현은 묵묵부답 화면 속만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장홍란의 목을 조른 끈은 굉장히 얇고 단단한 끈이었다. 하지만 살해 도구로 보이는 물건은 집안에서 보이지 않았었다. 진짜로 주미랑이 장홍란을 교살하고 자살한 거라면 끈을 굳이 숨겼을 리가 없다. 그렇다는 건 누군가 그 끈을 가지고 나갔다는 의미이며 그 자가 바로 장홍란을 죽인 진범이라고 보아도 무방했다. 그렇다면 진범은 그 끈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일반적으로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이니 찾을 수 없는 곳에 버리거나 태워버릴 수도 있고 길가에 버려진 종량제 봉투에 쑤셔 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하나 있다. 갈아신고 싶어도 갈아신을 수 없는 구두. 저거다. 서동현은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실행시켰다. 검색창에 강호성의 구두를 입력해 어렵지 않게 조금 전 컴퓨터로 본 사진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다운받은 후 스마트폰 메신저로 김박사에게 곧장 전송했다. 김박사가 문자를 확인하는 걸 차마 기다리지 못해 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사님 서동현입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 보냈는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느닷없는 요청이었다. 전화기 너머에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려는 듯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뭘 확인하면 되는데 제1을 타원에서 교살당한 장홍란 기억하시죠? 제가 보내드린 사진 속의 구두끈이 제가 방금 보내드린 사진 속 구두끈이 혹시 살해 사용된 게 아닌가 해서요. 음... 일단 한번 보지 김박사는 곧 다시 걸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기다리는 시간 애가 탔다. 지신우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 바짝 붙어선 채 설명을 기다렸지만 서동현은 꼼짝 않고 전화기만 노려보았다. 10분? 아니, 그보다 더 짧았을지 모르는 시간이 지난 후 김박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가능성은 있어 보여. 하지만 뭐 실물을 보지 않고서야 확신할 수는 없지. 사진도 흐릿하고. 사진만으로는 어떻게 증명할 방법은 없는 거군요. 음... 방법은 하나지. 그 신발끈을 입수해야 해. 실제 상을 하고 대조도 해보고 만약 신발끈에 피해자의 혈흔 같은 게 묻어있다면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강호성이 매일같이 신고 다니는 신발의 끈을 입수하는 건 가능성 제로의 일일 것이다. 서동현의 침묵으로 좌절감을 알아챈 김박사가 힘을 주어 말했다. 중요한 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서동현은 신음을 흘렸다.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 전화를 끊었다. 득달같이 지신우가 왜 그러냐고 재차 물었다. 서동현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당장 강호성의 집으로 가야 한다. 어렵겠지만 무슨 수를 쓰든 입수해야만 했다. 서동현은 지신우에게 강호성의 집으로 가야 한다고 지시하려 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집중하려던 때에 울리는 휴대폰이 짜증스러웠지만 발신자가 수화라는 걸 알고 지신우에게 기다리라고 손짓을 한 후 휴대폰을 열었다. 서린 보육원과 관련된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 여보세요? 오, 친절한 내 전남편 서동현 씨. 잔뜩 신이 난 목소리였다. 서린 보육원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서동현은 양해를 구하고 일찍 통화를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물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오늘 병원에 누가 왔는지 알아? 마음은 바쁜데 평소에는 그러지 않던 아내가 왜 이러나 싶어 서동현은 대답은 했다. 뭐, 장동건이라도 왔어? 강우성! 아내의 들뜬 목소리가 뱉어낸 이름 석자는 서동현의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었다. 서동현은 자신이 지금 들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되물었다. 누구? 강우성이 왔다고! 이번 영인시장 선거에 출마한! 와, 그 정도 사람이면 개인 주치의가 있잖아. 근데 우리 병원도 이제 입소문이 났나 봐? 서동현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내는 서동현의 침묵을 다른 의미로 이해했는지 웃으며 말했다. 에이, 알아 알아. 사실은 다 당신 덕분인 거. 인사 전해달라고 하던데? 수아는 들떠있었다. 반면 서동현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12장 굉음을 내며 서동현의 차가 도로변에 급정거했다.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성이 나서 경적을 울려댔다. 하지만 서동현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수아의 병원이 있는 건물로 뛰어들어갔다. 기다리라는 서동현의 전화를 받고 수아는 퇴근하지 않은 채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두 계단씩 뛰어올랐다. 자신의 뛴박질이 이렇게 무섭도록 느리게 느껴지는지는 처음 알았다. 점점 수아의 병원 문과 가까워질수록 그의 초조함은 크게 달했다. 마침내 마지막 계단까지 올랐을 때 서동현은 주저없이 병원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환자 대기소 소파에 앉아 수아는 한가롭게 TV를 보고 있었다. 내부에 불은 대기소 것만 빼놓고는 모두 꺼놓아 어두침침했다. 이미 가운드 벗어놓은 채 핸드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동현이 오는 대로 퇴근하려고 준비했던 듯하다.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온 서동현을 보고 수아가 반색해서 일어섰지만 서동현은 수아에게 눈길만 잠깐 던졌을 뿐 그녀를 지나쳐 창가로 향했다. 그리고는 바깥을 내려다보았다. 이쪽을 감시하는 수상한 차량이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서동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건 경고였나? 안심할 순 없다. 경고였다면 두 번째는 경고로 끝내지 않을 거다. 서동현은 거칠게 커튼을 잡아채 창을 가렸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퇴근 준비는 다 했지? 일단 나가자. 며칠? 아니 아니 일주일? 아니 어쩌면 한 달쯤. 그래 한 달 정도 문 닫을 준비해. 무슨 일이냐니까. 간호사가 있었던가? 연락해서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해. 여행 갈 일이 있다고? 아니 그냥 그럴 일이 있다고만 해. 어디로 어디로 가 있어야 되나. 차라리 해외가 날까? 어차피 그동안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봤다고 아쉬워했었으니까 진짜 여행을 한 번 가는 거 어때? 프랑스. 그래 프랑스 늘 가고 싶다고 했잖아. 서동현! 마치 비명 같은 수아의 고성이 서동현의 폭주를 멈춰 세웠다. 서동현은 흔들리는 눈동자를 수아에게 고정시켰다. 강호성이 여기 찾아온 건 분명 경고였다. 다음 타깃은 이쪽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수아는 안 된다. 형사와 결혼했다는 죄로 외로움을 감내해야 했고 들어오지 않는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며 불안의 밤을 지내야 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고 치매 어머니 간병으로 신혼생활을 채우게 했다. 그때 쾌활하던 그녀는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헤어졌던 거다. 하지만 차마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서 친구라는 치졸한 이름으로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게 이런 더러운 일에 얼고작 그리했던 게 아니었다.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야 대체. 잠깐만. 잠깐만 떠나 있어줘. 최대한 빨리 해결할게. 말하지 않으면 안 해. 수아야. 제발. 서동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애원하고 있었다. 수아가 그런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나 한때 형사의 아내였던 사람이야. 당신한테 무슨 일 생겼다는 것쯤은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말해. 못해. 그럼 당신만 두려워져. 모르는 게 감당하지 못할 상상으로 더 두려워진다고. 상대가 강호성인 모양이니까. 서동현과의 결혼생활 내내 그랬다. 모르느니만 못한 시간들. 그가 어느 현장에 나가 어떤 범위를 쫓고 있는지만 알아도 불안이 더 극심해졌다. 그 불안이 화가 되고 이내 그의 인생과 그의 직업적인 의식까지 간섭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런 자신이 두려워져서 그녀 쪽에서 손을 먼저 놓아버린 건지도 몰랐다. 그 번민을 아는 서동현이기에 그는 각오해야만 했다. 이 일에 아내를 끌어들인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제는 알리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그녀를 지켜낼 것이다. 서동현은 수아의 눈을 힘있게 응시했다. 수아 역시 불안을 보이지 않는 눈빛으로 그의 시선을 맞받았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아 있었다. 서동현은 차분히 얘기를 시작했다. 처음 이 사건이 시작된 것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진영이라는 아이가 누군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게 누군지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는지 수아는 경악했고 분노했고 치를 떨었고 슬펐고 무서웠다. 자신의 뒤에서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불쌍한 어린애를 데려다가 성욕을 채우는 그 비밀을 파헤치려는 기자를 죽이려 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멀쩡한 얼굴로 웃고 신뢰를 바라고 젊은 사람들의 멘토라는 가면을 쓴 채 언론을 호도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타깃은 본인일지도 모른다. 차분한 척 그녀는 테이블 위에 찻잔에 손을 뻗었다. 찻잔을 쥐는 손이 가녀리게 떨리는 걸 서동현은 마음 아프게 지켜보았다. 시기도 시기인 만큼 그쪽에서도 함부로 나설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건 없어. 당분간만.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당선이라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서동현은 자책했다. 왜 이 여자는 강하다고 생각해왔을까? 왜 그런 도움을 받겠다고 생각했을까? 그는 어떤 말도 변명도 내뱉을 수가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가슴을 짓누르고 숨조차 쉬기 어려운 침묵이 묵직하게 공간을 억눌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허망하게 부유할 뿐이었다. 차는 차갑게 식어가고 어쩌면 지금 저 창밖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수아가 나직한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당분간이라고 했지? 반드시 해결할 거지? 밝혀낼 거지? 약속할게.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낼 약속이라고 서동현은 생각했다. 알았어.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게. 단, 예정대로 내일 진영이 데리고 나온 뒤에 수아야! 서린보육원에 그것도 최진영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전방에 수아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 계획은 보류하는 것이 맞다. 아니, 수아를 더 이상 발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의사야. 하지만 그 전에 어른이야.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내일 내가 그 애를 데리고 나올게. 진영이, 응? 오래 안 걸려. 오전에 일찍 갈 거야. 서동현은 그녀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다. 내일은 꽤 긴 하루가 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출근한 서동현은 지하에 있는 취조실로 지신우를 불러내렸다. 방음이 확실한 취조실이 비밀리에 단둘이 회의를 하기에 가장 적합했다. 지신우가 주변을 살피며 취조실 안으로 들어오자 서동현은 본론을 꺼냈다. 강호성에 구두를 입수해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게 불법적인 거라도 말이야. 구두요? 어, 구두. 정확히 말하면 구둣끈. 서동현은 지신우에게 왜 구두를 입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지신우의 표정이 놀람으로 가득했다. 신발은 갈아신지 못했어도 구둣끈은 이미 교차했을 수 있어요. 구둣끈이라는 게 어차피 거의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물론. 하지만 안 그랬을 가능성도 똑같이 반반이야. 실제 범죄 사건에서 범죄 도구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버리지 않는 놈들이 많잖아. 중고딩들이 성적표 버리는 놈도 있지만 숨겨놓는 놈들도 있는 거랑 마찬가지랄까? 뭐, 토박이긴 하지만. 그 구둣끈에서 장홍란의 유전자 즉, 교살 당시의 피부 조직이나 혈흥 같은 게 나와준다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아, 하지만 어두운 얼굴로 지신우가 턱을 괴었다. 이건 완전히 호랑이 목에 방울 달기네요. 하루도 빠짐없이 신는 그 구두를 어떻게 입수하죠? 서동현 역시 답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강제로 들이닥쳐 구둣끈에 주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강호성은 그 증거를 은폐해버릴 거다. 어쩌면 그 구둣끈은 마지막 남은 반전의 카드인지도 몰랐다. 그걸 섣불리 날리고 싶진 않았고. 지신우가 확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 가사도우미 방옥순한테 도움을 요청해보면 어떨까요? 아니, 그 사람은 이미 강호성의 꼭두각시야. 도와줄 리가 없어. 먼저 그 증거를 은폐하려고 들걸. 아, 그럼 방법이 없네요. 아니,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방법이 하나 더 있어. 뭔데요? 일단 신발끈 얘기는 비밀에 붙여두고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수사할 기회를 잡는 거지. 이미 경찰서장이 내사 종결시킨 일이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을 리가 있어요? 있어. 일단 여론에 우리가 가진 의혹들을 흘리는 거야. 대민일보라면 협조를 하겠지. 제보처를 극비리로 해줄 거라고. 그리고요? 그리고? 그러고는 없지. 없다고요? 어, 없어. 대민일보에서 제대로 보도를 해준다면 하루아침에 세상이 발칵 뒤집히겠지. 근거가 아주 없는 얘긴 아니니까 국민들도 극렬하게 일어나 줄 테고 그런 뒤에 그들이 나서겠지. 그들이요? 야당 맞다. 언제고 강호성이 무너지기만 바라는 야당의 인사들은 그 거대한 미끼를 놓칠 리가 없다. 정의를 위해서건 선의를 위해서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건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정치적 사활을 걸고 강호성을 찢어발길 것이다. 아동 성학대라는 이름의 발화성 물질이 분연히 일어난 그 불길 옆에 반드시 있을 거다. 제보한 사람이 서동연 이라는 걸 윗선에서 알아내지 못할 리는 없다. 서동연은 옷을 벗을 각오까지 한 거였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멈춰 세우려는데 아무런 피해나 상처도 입지 않길 바랄 수는 없다. 그때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시간을 확인하니 서린보육원에 도착할 시간이었다. 전화를 한다면 데리고 나온 뒤에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른 전화에 어쩐지 불안했다. 어 말해 수아야 밀려온 소리는 수아의 흐느낌 이었다. 그건 자신이 뛰어남을 수 없는 절벽 앞에서 느끼는 절망과 두려움 공포 대신 내지르는 비명 같은 것이었다. 무슨 일이야 서동연의 재촉에 수아의 울음소리는 더 격렬해졌다. 그녀의 거친 흐느낌 사이로 간간이 들려오는 말소리에 서동연은 망연자실해졌다. 그는 수아를 달래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전화기를 든 손을 늘어뜨렸다. 전화기가 그의 손에서 맥없이 떨어졌다. 무슨 일이에요? 서동연의 눈은 공허했다. 아무리 가려해도 다가가지지 않고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키려 지켜지지 않는다. 또 이렇게 하나의 진실이 사라져 가려 한다. 진영이를 해외 입안 시켜버렸어. 이렇게 갑자기 절차를 제대로 찍힌 것 같지도 않아. 여기 있는 보육교사들도 자세히 모르는 것 같고 오늘 아침 10시 비행기래. 이미 이미 여기 떠났어. 아, 이 사람들 인간도 아니야. 머릿속에서 울음 섞인 수아의 목소리가 울렸다. 서동연은 멍하니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순간 그의 눈에 살기가 스쳤다. 강호성 위치 파악해나 전화할 테니까 네? 그건 왜요? 서동연은 의자에 걸쳐뒀던 점퍼를 들고 주저없이 사무실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뒤에서 지신우의 외침이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검은색 승용차가 거칠게 경찰서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입구에 이르렀을 때 들어오던 행인이 화들짝 놀라 비켜섰다. 서동연은 경적을 요란스레 울리면서 도로로 진입해 들어갔다. 그는 아랫입술을 꾹 깨물었다. 액셀을 더 힘주어 밟았다. 차량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의 찌푸린 미간은 풀어질 줄을 몰랐다. 어제 수아가 서린 보육원에 찾아갔을 때 보육원장은 내일 데려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 일을 꾸민 것이다. 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서동연은 자신의 어수룩함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핸들을 쳤다. 앞에서 미적거리는 경차를 향해 경적을 울려댔다. 고개를 흘끗 돌려 왼쪽에 좌회전 차선이 빈 걸 확인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경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그의 고개 운전에 놀란 경차 운전자가 급 브레이크를 밟으며 경적을 울렸지만 서동연은 더 빠르게 주행했다. 고개 운전은 계속 이어졌다. 인천 국제공항에서는 미리 연락받고 대기 중이던 복지회 입양담당자가 공항에 들어서는 보육원장을 보며 손을 들었다. 풍채가 좋은 남자였다. 웃음을 흘리며 보육원장과 악수했다. 이곳이 어디인지 왜 여기 왔는지 알지 못하는 최진영은 주변을 흥미롭게 둘러보다 덩치 큰 남자를 보고는 겁에 질려 걸음을 멈추었다. 서울도심의 아침시간은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더군다나 어디선가 사고가 났는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때 옆으로 버스 한 대가 지나갔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경광등을 꺼내 창을 열고 차 위에 올렸다. 그리고 사이렌을 울린 뒤 버스 전용 차로로 진입해 내달렸다. 최진영을 질질 끌다시피 한 서린 보육원장은 남자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넸다. 그러고는 최진영을 가리켜 보였다. 자신을 향해 희죽 웃는 남자를 본 진영은 어쩐지 도망가고 싶어졌다. 하지만 보육원장이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우악스럽게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사리 손을 이제 남자에게 넘기려 한다. 진영은 그 손을 잡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폈던 손을 주먹 쥐었다. 남자는 진영의 손목을 잡아 쥐었다. 진영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서동현이 운전하는 차가 괭음을 내며 공항 앞에 멈춰 섰다. 주차 안내를 위해 관계자가 다가왔지만 그는 조금의 관심 둘 새도 없이 차를 그대로 버려두고 뛰어올라갔다. 공항 안은 복잡했다. 사람도 많았다. 그는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진영의 소리 없는 울음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리라는 걸 진영은 알고 있었다. 서림보육원의 그 방에 끌려 들어갈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남자는 진영을 탑승장 안으로 끌었다. 진영은 최대한 엉덩이를 빼고 버텼다. 작은 발이 바닥에 질질 끌린 채로 탑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서동현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 인파를 물리치며 위로 달려갔다. 그때 미국행 비행기를 이용하는 탑승객은 속히 출국 준비를 마무리 지으라는 안내방송이 들렸다. 진영의 뒤에서 탑승장 게이트문이 닫혔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 탑승장을 향해 달려갔을 때 서동현은 걸음을 멈추었다. 거친 숨이 목구멍을 타고 터져나왔다. 그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저 앞에서 서린 보육원장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검은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검은색 구두를 똭악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내 망연자실한 서동현을 발견했다. 처음엔 좀 놀란 듯 싶더니 이내 붉은색 립스틱을 칠한 입술을 끌어올리며 웃었다. 좀 늦으셨나요? 벌써 비행기는 출발했는데 그녀는 검지를 하늘로 치켜세웠다. 그 손가락 뒤로 보이는 유리창 넘어 진영이가 탔을지도 모를 비행기가 이륙해 상공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서동현의 이성의 끈이 툭하고 끊어졌다. 그는 서린보육원장에게 와락 달려들어 멱살을 쥔 채 벽으로 밀어붙였다. 주변에선 비명이 터졌다. 경비원을 찾는 사람도 있었고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웅성이는 소리도 있었다. 서동현은 울분을 삼켰다. 도움은 진작 주었어야 했다.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쓰러져간 어린 영혼에게 주었어야 했다. 형사가 공항에서 난동 부렸다고 기사 나고 싶어요? 나는 댁이랑 아홉시 뉴스에 동반 출연하고 싶지 않은데. 여유 작작한 태도로 원장이 말했다. 서동현은 그녀의 멱살을 더 움켜주었다. 그는 이를 갈듯 말했다. 당신이 인간이야? 네가 사람이냐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날 너무 우습게 봤어. 내가 이대로 넘어갈 줄 알아? 증거 인멸하겠다고 그 어린애를 짐작처럼 해외 입양시켜? 아마 당신들 절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는 않았겠지. 대대적인 조사 기대해도 좋을 거야. 후 웃으며 원장은 그의 손을 밀쳐냈다. 그러고는 흔들림 없이 온메무새를 가다듬었다. 벽에서 등을 떼고 허리를 폈다. 서동현을 올려다보며 얼굴을 바짝 붙였다. 저 아이 입양에 한치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발하세요. 당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더니 서동현을 스쳐 지나갔다. 거기서 이 개만도 못한 년아. 서동현의 고함이 공항을 흔들었다. 똭악거리며 공항을 가로질러 나가던 원장의 구두가 우뚝 멈추었다.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돌려 원장은 다시 서동현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 섰다. 곧 웃음이 사그라지고 서늘한 얼굴이 되었다. 이것이 진짜 원장의 얼굴이었다. 원장은 자신의 얼굴을 서동현의 얼굴에 바짝 갖다대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개가 되든 개보다 못한 년이 되든 살아남는 게 먼저야 할테면 하라고 물론 당신이 지금의 위치에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원장은 허리를 고추세우고 자세를 바로했다.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고 있는 서동현을 향해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걸로 끝이었다. 원장은 몸을 돌려 유유히 출입구를 향해 걸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걸으면서도 그녀는 뒤에서 꽂히는 서동현의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여기까지일 거다. 자신의 말대로 그는 아무것도 못할 거다. 강호성이 좌지우지하는 대로 흔들릴 거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칠 뿐이다. 여긴 대한민국 아무도 모르는 사이 1%의 손이 대한민국 을 움직이고 대한민국 은 그들을 위해 나머지 99%를 장악한다. 99%가 깨닫지 못하는 새에 1%는 그들을 지배하고 뜻대로 움직이게 한다. 그 결과 쓰레기 같은 강호성은 청년층의 멘토로 불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순수한 정치인으로 인식된다.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을 세뇌시킨다. 강호성에겐 아주 쉬운 일이다. 강호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1%에 속한 나머지들이 강호성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다. 강호성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위치도 함께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다. 공항을 벗어나는 원장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서동현에게 현실이라는 파도가 엄습했다. 첫째 최진영을 지키지 못했다. 길을 잃은 사람처럼 그는 비틀거리다 쓰러지기라도 할 것처럼 벽에 기대었다. 정말 변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범죄를 막기 위해 형사가 되었다. 하지만 원장의 말대로 정령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였다. 서동현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개소리 하지마. 그는 결심한 듯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신우 강호성 현재 위치 알아냈나? 아 현재는 자택에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한창 바쁜 시기니까요. 서동현은 이를 갈며 공항을 뛰쳐나갔다. 다른 입주민의 통행을 틈타 서동현은 강호성의 집으로 곧장 올라갔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나온 건 방옥순이었다. 현관문을 연 방옥순은 서동현을 보고 놀라 흠칫하는 내색이 영역했다. 강호성이 거실에 있는지 방옥순이 얼굴을 잠깐 돌리며 눈치를 보았다.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집에 있는 줄 알고 만나러 온 거니까요. 방옥순을 제치고 안에 들어가려 했다. 방옥순은 서동현을 가로막아 섰다. 아마도 그의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을 지도 모른다. 당연하다. 서동현은 당장이라도 집안으로 뛰어들어 강호성을 산산조각 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만약 법이 사회가 국가가 그를 처벌할 수 없을 바에야 지금 안으로 쳐들어가 그의 목숨을 자기 손으로 끊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게 아닌가. 비켜요! 하지만 방옥순은 물러서지 않으려 했다. 힘있는 눈으로 서동현을 노려보았다. 마치 치기어린 아이를 혼내기라도 하는 듯한 어른의 얼굴이었다. 하지 마세요. 버라는 건 당신이 아니에요. 서동현은 아랑곳 않고 방옥순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운동화를 신은 채 거실에 올랐다. 분명 현관에서 들리는 소란을 들었을 텐데도 강호성은 소파에 기댄 채 정면에 발코니 창만 응시하고 있었다. 또 무슨 일인가? 당신이 인간이야? 그때 방옥순이 따라 들어와 서동현을 말렸다. 강호성은 손을 들어 방옥순을 제지하고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줌마는 가서 일 봐요. 방옥순은 머뭇거렸다. 서동현과 강호성을 마뜩 짜는 눈으로 번갈아 보더니 할 수 없다는 듯 목예를 하고는 바닥에 두었던 박스를 가슴에 그려 안고 밖으로 나갔다. 박스에는 경북 봉화 영농 조합 이라고 적혀 있었다. 택배를 받은 박스 그대로인지 화물 운송장이 붙어 있는 채였다. 방옥순이 나가는 걸 확인한 강호성의 얼굴이 석고상 처럼 굳었다. 하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곧 후 하고 웃었다.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불쑥 불쑥 돌아가신 제 어머니와 아내를 위한 일이라면 협조를 하고 싶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식이라면 서린 보육원 최진영 아주 잠시 강호성의 어깨가 움찔하는 걸 서동현은 분명 보았다. 그게 마지막 남은 그의 양심의 죄책감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는 곧 후 하고 웃음을 내뱉었기 때문이었다. 흠 그게 누군지 난 모르겠는데요. 대민일보 박계류 기자 강호성이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는 서동현 쪽으로 몸을 돌려세웠다. 차가운 눈이 서동현의 얼굴을 훑고 지났다. 나는 지금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는 한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팡이라고 하는 형사 하나가 이 강호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예의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억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서동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주미란 이보세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 순간 강호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에 살기가 서렸다. 평정을 유지하던 여유작작한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브라운관에서 공개연설을 하면서 짓는 서글서글한 미소를 가진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서동현은 처음으로 이 사람이 무섭다고 느꼈다. 피할 사이도 없이 강호성이 서동현의 멱살을 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벽에 등이 강하게 부딪혔다. 멱살을 쥐고 있는 강호성의 팔이 서동현의 목을 강하게 눌렀다. 깊은 신음이 그의 목 언저리에서 간신히 새어나왔다. 강호성은 차갑게 웃고 있다. 그러고는 그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동현이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가 강호성의 손에 들렸다. 녹음기가 있을 거라고 이미 눈치챘던 모양이었다. 느닷없는 방문에도 여유로운 자세로 꼬박꼬박 존댓말을 붙이며 부정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강호성이 웃었다. 붙들었던 그의 목을 놓았다. 숨통이 트인 서동현이 허리를 굽혀 밭은 숨을 내뱉었다. 강호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녹음기를 든 채로 소파로 갔다. 그리고는 아주 느릿하게 녹음기를 자신이 마시던 찻잔에 담갔다. 그리고는 그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확실히 눈치는 빠른데 말이야. 날 잡으려면 조금 더 빨랐어야지. 서동현은 지독한 좌절감에 이를 악물었다. 녹음기라는 얕은 수로 그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령 이렇게 그를 잡을 방법이 없는 건가. 그때 휴대전화 뱃소리가 들렸다. 강호성의 것이었다. 어 그래 미리 얘기했던 대로 오늘 운전은 강연장까지 내가 직접 할 거야. 기자들은 응 좋군 알겠어. 그는 비열하게 웃었다. 세상을 속일 생각을 하는 강호성의 표정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극악한가. 전화를 받고 있는 저 여유로운 손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죽는 순간까지 아들만을 위해 살았던 자신의 어머니까지도. 그런데 문득 서동현은 잊고 있었던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풀리지 않았던 것 별것 아니겠지 하고 넘겼던 하나의 사실. 이상하다. 생각했지. 혼잣말 같은 서동현의 중얼거림에 전화를 끊던 강호성이 고개를 돌렸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강호성의 표정을 보면서 서동현은 자신의 가슴이 무겁게 짓눌려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다이어리 마지막 매섭게 노려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에 자꾸만 움츠러지는 나를 연신 다독여야 했다. 더 이상 물러서지 말자. 물러설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말자. 죽음 앞에서 어떤 게 더 두려울까. 그래서 네가 지금 감히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매섭게 공기를 가르는 순간이었다. 비밀번호 키를 누르는 기계음이 들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서산땡이었다. 심상치 않은 내부 공기를 느꼈는지 들어오다 말고 멈칫한다. 쓰레기 좀 버리고 오느라구요. 수고하셨네요. 어머니 저는 이만 먼저 들어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목례를 살짝 한 뒤 나는 방으로 향했다. 뒷덜미에 꽂히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머리채를 잡아당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자꾸만 빨라지려는 걸음을 애써 억누르며 천천히 방으로 향했다. 그 순간이 영혼처럼 이어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내 방앞에 다다라 문의 손잡이를 잡아주었을 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네 안녕히 주무세요. 방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릎이 덜덜 떨렸다.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 다시 일어날래도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분명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공포에 가까웠다. 내가 탄 택시를 쫓아오던 검은 차를 떠올렸다. 분명 미행이었다. 만약 그대로 우체국으로 갔더라면 우편물을 발송하기도 전에 어떤 일을 당했을지 알 수 없었다. 박계류 기자에게로의 제보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 이제부터는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할 거다. 입주 가정부인 서산댁이 있는 동안은 그렇게 심한 일을 하진 않겠지만 아무리 서산댁이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도 타인 앞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 보일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것에 감시를 당하며 이 집안에서 나는 죽어갈 거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들의 발밑에서 꽃같은 아이의 영혼이 쓰러지는 걸 알면서도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작은 사모님 저요요. 서산댁이었다. 나도 모르게 큰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내가 감히 저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했던 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서산댁은 조심스레 들어와 내 안색부터 살폈다. 괜찮으세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 해서요.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왔을 때 둘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던 모양이다. 아무래도 시어머니한테 꾸중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상처는 받지 않았는지 걱정했던 거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꼭 참아야 했다. 이 집안에도 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는다.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자주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머니가 접힌 잔 주는 거. 그건 그렇지만요. 서산댁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았다. 이 집안에서 유일한 위안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 한때 이 사람이 내 친어머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이 사람이라면 어쩌면 날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결정을 내릴 순간이 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시어머니가 선택한 입이 무거운 사람. 저 아주머니 네. 침대 밑에 제가 넣어놓은 서류가 있어요. 지난번에 보셨죠? 그거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보면 좀 그래서요. 미리 사본을 만들어두길 잘했다. 원본을 빼앗길 때를 대비해 둬야 한다. 어 예. 길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루어 짐작건대 뭔가 두 사람에게 비밀로 할만한 서류가 있는 거라고 이미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뭔지 알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니 서산댁은 묻지 않는 거다. 그걸 제가 어디 좀 맡겨두고 싶은데요. 시어머니나 남편이 있을 때는 좀 그래서요. 내일이라도 청소하시면서 살짝 꺼내서 일단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중요한 거라면 직접 치우셔야지. 일단 부탁드릴게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제가 치울 수 있다면 알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뭔지 서산댁은 되묻고 싶어 하는 듯 했다. 하지만 잠시 주저하다 이내 못 이기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도 그 순간 왜 그럴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지 의아했다. 어쨌든 서산댁의 대답에 마음이 놓였다. 그럼 가서 쉬세요. 저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예 아 그리고 서산댁이 깜빡 잊었다는 얼굴로 말을 이었다. 큰 사모님께서 딸기 좀 사오라고 하시네요. 단지 내 마트에는 없고 큰 마트 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드릴게요. 딸기 시어머니가 딸기를 좋아하셨던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일부러 아주머니를 보내실 만큼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의욕과 함께 불안함이 일렁였다. 왜요? 서산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표정을 살폈다. 내 두려움이 분명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일 거다. 난 얼른 표정을 바꾸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다녀오세요. 예 그럼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서산댁은 나한테 인사하고 방 밖으로 나갔다. 방문 밖에서 서산댁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인기척이 들려온다. 집안이 고요해졌다. 불안감이 다시 증폭된다. 나는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세아가 손에 들고 있는 펜이 다이어리 위에서 점을 찍은 채 더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세아가 잠깐 나와보거라. 오늘 어머니의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나를 부르는 목소리에 힘이 있다. 그에 비하면 나는 하루하루 착실하게 죽음 앞으로 다가서고 있다. 난 그것이 불안하다.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다. 나에게 죽음은 어떤 식으로 찾아올까? 13장 당신 어머니 보통 목이 졸리면 사람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많은 흔적을 남기지. 저항하느라 범인의 몸에 상처를 낸다든가 감긴 줄을 목에서 떼어내려고 하다가 자기 목에 심한 상처를 남겨. 근데 당신 어머니 장홍련은 오히려 허벅지에 상처가 있었어. 손톱에 남아있는 피부조직과 혈흔으로 볼 때 분명히 자신의 손으로 낸 상처였지. 꽤나 깊은 상처.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죽을 힘을 다해 참은 거야. 자신이 살아남지 않으려고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원하니까. 서동연의 설명을 듣던 강호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 밤을 떠올리고 있었다. 분명 이 자리에서 였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목에 강호성은 신발에서 빼온 신발끈을 걸었다. 저항은 거셌다. 그럼에도 몸은 버둥거렸지만 서동연의 말처럼 줄을 잡아 때려고 힘을 쓰진 않았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목에 줄이 걸리는 순간 아들의 생각을 모두 읽었던 거다. 숨이 막혀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아들의 계획에 따르지 못할까 봐 죽지 못할까 봐 자신의 허벅지를 뜯어가며 발버둥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이다. 어머니의 정은 대단한 거였지만 따뜻하진 않았다. 어린 시절 나약한 소리라도 한라치면 가차없이 매를 들었다. 어머니가 그에게 원한 건 언제나 1등이었다. 그의 앞에는 늘 레일이 놓여있었다. 어머니가 놓은 레일. 그 레일을 벗어날 방법은 애초에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쩌면 자신은 그런 어머니를 증오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어머니가 놓아준 레일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서동현은 강호성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아무리 그런 어머니였을지라도 마지막엔 자식을 위해 죽음을 택한 어머니였다. 그 모정 앞에 무릎을 꿇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한순간 강호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표정을 본 서동현은 경악했다. 그는 여전히 차갑게 미소짓고 있었다. 자기 몫을 다 하셨군. 그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강호성의 평가였다. 강호성의 모든 삶이 오로지 대한민국의 권좌를 차지하기 위해 세팅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삶 역시 그러했다. 모든 삶을 자신의 아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도록 바쳤다. 하지만 그 계획 앞에 차질이 생겼다. 지금껏 그래왔듯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들을 지켜내려고 했던 것 뿐이다. 그게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신념이었을 것이다. 가슴속의 무거운 짐을 저 아래 밀어넣고 움켜주듯 느껴지는 심장의 통증도 외면하고서 강호성은 웃었다. 죄책감은 어머니가 설치한 레일 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 구제 불능이군!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신도 불가능한 일이지.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하던 기류가 잠시 흩어졌다. 들어온 것은 방옥순이었다. 주차장에 가서 차 시트 갈고 왔어요. 방옥순의 손에는 헌 시트가 들려있었다. 강호성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띄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주 감동적인 조언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빠서 이만 신뢰해야겠군요. 사랑하는 아내가 마지막 죽기 전 저를 위해서 특별 제작한 시트가 오늘 도착했군요. 그걸 깔고 오는 강호성 후보를 짓기 위해 또 기자들이 모여있고요. 서동현은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 모습을 보고 강호성이 비죽 웃으며 그의 옆을 지나갔다. 당장이라도 그를 잡아세우고 한 대 쳐주고 싶은 충동에 서동현은 주먹을 꽉 쥐어야 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강호성이 나간 뒤 방옥순이 서동현을 불렀다. 뒤를 돌아보니 방옥순이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고 있었다. 서동현은 피식 웃으며 원망스러운 눈길로 방옥순을 노려보았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안에 사장님께 드렸던 작은 사모님의 다이어리랑 기가 막혔다. 이제 와서 죽은 주미란의 다이어리 따위가 어디 필요 있단 말인가. 방옥순이 조금만 도와줬어도 상황은 달라졌을지 몰랐다. 신발끈도 입수할 수 있었을 거다. 경찰서장을 움직이는 것쯤은 쉬운 사람이니 강호성의 손에 수갑을 채우기까지는 쉽지 않았더라도 조금쯤은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방옥순이 강호성 쪽으로 들러붙는 바람에 모든 게 어그러졌다. 잊어버리려 해도 뒤따라오는 원망을 어찌할 수 없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얻을 무엇이 있길래 강호성에게 붙은 건지 서동현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잃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건가? 이제 와서 그런 다이어리 같은 거 아무런 필요도 없어졌어요. 나중에라도 필요하게 될 거예요. 하 기가 막혀서 터트리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내던지는 서동현의 거친 숨에도 방옥순은 물러서지 않고 상자를 내밀었다. 그런 방옥순을 잠시 노려보다가 서동현은 낚아채듯 상자를 받아들고 주저없이 강호성의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나설 때 얼핏 뒤를 돌아보았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방옥순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문이 닫히는 내내 서동현이 가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차된 차에 올라타며 서동현은 방옥순에게 받은 상자를 뒷좌석에 던져놓았다. 주미란의 다이어리는 이제 필요 없었다.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다이어리는 사건의 발단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제와 무슨 죄책감에 다이어리를 내민 건진 몰라도 필요하지 않다.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키며 핸즈프리에 손을 뻗었다. 지신우의 번호를 누르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신호가 얼마쯤 간 뒤 지신우가 전화를 받았다. 박 박 박 없다는 걸 예감하고 있었다. 그만 합시다. 전화번호 찍어. 다쳐요. 그 인간은 진짜 안 된다고요. 전화번호 찍으라고 이 개자식아. 서동현은 귀에 꽂은 이어폰을 거칠게 집어던졌다. 피가 억류하는 것 같았다. 자신을 걱정하는 지신우의 마음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처음엔 언론에 흘려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보자는 그의 계획에 지신우도 찬성했었다. 하지만 진영이가 그렇게 된 걸 알고 나서 지신우는 두려움이 생긴 거다. 강호성은 자신의 잡힌 발목을 빼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자신이 억울하다면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시시비비를 밝히면 되겠지만 밝혀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강호성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차선책으로 뭘 선택할 것인가. 개죽음이다. 두려움은 지신우만 느끼는 게 아니었다. 서동현은 핸들을 거세게 내리쳤다. 그 자식을 벌할 방법이 정말 없단 말인가? 하지 마세요. 벌하는 건 당신이 아니에요. 갑자기 조금 전 방옥순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무렇지 않게 넘긴 그 말이 이제와 마음에 걸렸다. 가슴 속이 불안감으로 일렁였다. 외면하고 싶은 혹시라는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다. 벌하는 건 당신이 아니다. 그럼 누구란 말인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다. 이젠 결심할 때가 되었다. 남편의 배를 가르면 뭐가 나올까? 추악한 욕망 불결한 어둠 배신 교만 비틀린 욕정 밭은 숨을 내뱉을 때마다 그것들을 한꺼번에 울컥 쏟아낼 거다. 난 마침내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법은 그를 올감할 수 없다. 줌이란? 브레이크를 밟았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자동차가 급정거했다. 뒤따라오던 차에서 화들짝 놀라 경적을 거세게 울려댔다. 하지만 서동현은 거기에 관심을 둘 겨를이 없었다. 줌이란의 복수를 방옥순이 대신 해준다는 뜻인 건가? 아니다. 줌이란의 복수를 하려는 마음이었다면 자기를 도왔을 거다. 하지만 방옥순은 그러지 않았다. 어차피 법은 그를 올감할 수 없다. 방옥순은 서동현이 수사하는 것마다 막히는 걸 보고 그 복수가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 복수를 방옥순이 대신 한다? 하지만 그건 줌이란의 복수를 방옥순이 대신 해주는 것 뿐이다. 버라는 건 당신이 아니다라는 말은 자신이 대신 하겠다는 말이 아니었다. 그럼 줌이란이 복수를 한다? 줌이란은 죽었는데? 이제와 그녀가 복수를 할 방법은 없지 않은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헝클어뜨렸다. 고개를 드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에 서동현은 뒤를 돌아보았다. 뒷좌석에 방옥순이 건넨 상자가 있었다. 그는 황급히 내려 뒷좌석에 문을 열고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다이어리가 가장 먼저 보였다. 하지만 다이어리 말고도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었다. 길이가 15cm 조금 넘는 정도인 강호성의 트로피. 데켜놓은 손수건과 다이어리 신문에서 오려낸 오래된 기사였다. 서동현은 기사를 집어들었다. 예전 방옥순과 우연히 서린보육원 앞에서 만나 다이어리의 존재를 처음 알았을 때 다이어리 사이에 끼어있던 신문 기사가 떠올랐다. 방옥순은 황급히 그걸 감췄다. 그 기사를 서동현이 읽기 시작했다. 국과수 제1호 법의관 문국진의 인터뷰 기사였다. 책 발간을 앞두고 이루어진 거긴 했지만 오랫동안 법의학자로 살면서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많이 겪어온 사람이었기에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특이한 사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거기 덧붙여 처음 법의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라든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법의학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서동현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번 사건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서였다. 그런데 기사 맨 아래에 그의 눈길을 잡아 끄는 것이 있었다. 문국진의 그때 그 사건 그건 아마 책에도 실려있는 내용으로 문국진에게도 손에 꼽을 만큼 특이하면서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의 소개였다. 시골에서 상경한 한 사업가가 창경원에 놀러갔다가 처음 만난 여인과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얘기였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여인이 살해했거나 본처와 치정다툼이 일어나 변을 당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터였다. 하지만 문국진이 부검으로 밝혀낸 사실은 놀라웠다고 한다. 과민성 쇼크사 남자는 심한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던 그가 메밀껍질이 가득 든 여관 베개를 베고 잤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어? 설마? 서동현은 방옥순이 들고 나가던 택배 박스를 떠올렸다. 경북 봉화 영농 조합 그는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켜고 검색을 했다. 경북 봉화 영농 조합의 사이트가 나왔다. 그의 눈길을 잡아 끈 것은 아래쪽에 있는 뉴스 기사들 이었다. 전국 최대 규모 메밀 축제 열려 그 기사를 클릭해 읽어내리자 중간쯤 경북 봉화 영농 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번 행사의 후원사 중 하나로 조합에서도 메밀로 만든 갖가지 생활용품들을 제작 판매해 축제의 질을 높였다는 기사였다. 인터넷을 끄고 단축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됐어? 다급히 물어오는 수아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서동연은 진영이가 강제로 입양을 당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전해준 이후 내내 수아가 자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영이는 어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자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 강호성 말이야 너한테 진료받으러 갔을 때 수아는 침묵했다. 나중에 하자는 진영이의 얘기가 좋지 않은 내용이란 걸 예감한 듯 됐다. 그 강호성이 피부병이 있었다고 했나? 어 알레르기가 있었어 아주 심한 어떤 거야? 뭐에 대한 알레르기였지? 대체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알 수 없었지만 수아는 서동연의 말투만으로 그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바로 대답해 주었다. 꽃가루 알레르기 였어. 혹시 그 꽃가루 알레르기 말이야 메밀에는 어떨까? 반응할까? 메밀? 그럴 수 있지. 아 그러고 보니 이상한 게 있었어.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 뭔데? 그때 진료받으러 왔을 때 보니까 최근에 피부 발작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어차피 담당 의사가 따로 있는 사람이고 해서 약만 발라주고 말았는데 꽃가루가 있는 계절도 아니고 지금이 이 정도는 좀 심하다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 뭘 먹었나 싶긴 한데 그 정도로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사먹는 음식은 뭐든 조심을 하거든 심한 사람은 호흡곤란은 물론이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다고 대답하고 서동현은 전화를 끊었다. 대충 주머니에 쑤셔넣고 그는 도로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방옥순이라는 존재를 너무 간과했다. 방옥순은 그저 피해자들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서동현의 눈에 상자 바닥에 깔려있던 종이들이 보였다. 서동현은 그걸 집어들었다. 다이어리 속지였다. 그의 손이 떨려왔다. 그건 주미란의 일기장 뒷부분을 찢어낸 것이었다. 강호성이 만난 사람 했던 대화들이 간략히 적혀있고 그가 진영에게 했던 일들과 그것에 대한 원망이 가득 적혀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음식에 메밀을 조금씩 넣은 뒤 강호성이 보인 알레르기 반응의 정도를 적어두었다는 거다. 언젠가 지시누 지시누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을 흔들었다. 일기장이 이게 전부일까요? 다이어리가 스프링으로 고정된 형식이라 뜯어내도 티가 안 날 것 같은데요. 그 일기장은 강호성도 몰랐던 거였어. 찢어낸다면 그 일기장을 갖고 있던 방옥순 뿐인데 방옥순이 찢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다. 만약 방옥순이 주미란을 죽인 범인이 강호성이라는 걸 알고 그를 죽이려 했다면 대체 그녀는 어떻게 강호성이 범인이라는 걸 알았던 걸까? 방옥순은 슈퍼에 들렀다가 돌아왔을 때 강호성이 생각지도 못한 어떤 흔적을 보고 범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렸을 거다. 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알지 못했고 강자인 강호성을 상대로 할 두려움에 나서기도 어려웠을 거다. 그런 와중에 이 다이어리를 발견했고 주미란이 강호성에 대해 평소에 느껴왔던 악의와 사리들을 확인했던 거다. 주미란이 마음속 은인이었던 방옥순에게는 그 고통을 자신의 뼈에 새기는 듯 함께 느꼈을지도 모른다. 주미란은 강호성을 죽이고 싶었다. 실질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의 영원한 매장. 그렇다면 그 원을 자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방옥순이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던 와중 서동현을 만났다. 이 사건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 형사의 존재에 방옥순은 기뻤다.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겠지. 그래서 그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헌데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경찰서 수뇌부의 지시로 사건은 무마되었고 강호성은 언론을 호도하고 시민을 선동해 후보직 사퇴를 철회하고 선거 활동을 이어나갔다. 서동현의 뒤를 파헤치던 유력 일간지의 기자도 그들의 검은 손에 의해 목숨을 잃을 지경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진영이의 작은 영혼은 그의 발 아래에서 철저히 유린당했다. 방옥수는 생각했을 것이다. 역시 작은 사모님의 생각이 맞다. 이 나라는 틀려먹었다. 이 나라는 강호성을 벌할 수 없다. 법은 그를 올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미란이 사망 직전 계획하던 생각을 직접 이행했다. 주미란이 메밀껍질로 만든 제품 제작을 의뢰한 건 다이어리에 적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옥수는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고 어쨌든 물건을 받아 냈다. 강호성의 피부에 있었다는 얼마 되지 않는 상처 그건 아마도 주미란이나 혹은 방옥수는 실험했던 거라 생각된다. 아주 극소량 에도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알고자 메밀껍질을 이불에 조금 던져놓았거나 음식에 메밀 성분을 소량 섞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 실험은 방옥순에게 확신을 주었다. 시트 시트라면 엄청난 양의 메밀껍질이 들어갔을 거다. 수아의 말에 의하면 강호성 정도의 알레르기라면 호흡곤란은 물론이고 죽음에까지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 강호성은 오늘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강호성이 위험하다. 서동현은 황급히 운전석의 문을 열었다. 갑자기 문을 벌컥 여는 바람에 바짝 붙어오던 차가 크게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순간 서동현은 멈춰 섰다. 과연 그를 살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평생 그에게 이용당한 주미라는 살해당했다. 평생 그를 위해 헌신한 어머니 장웅란도 살해당했다. 사건 당일 강호성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마리들은 사라졌다. 그의 뒤를 일캐던 대민일보 박개류도 겨우 목숨만 건졌을 뿐이다. 아무런 죄도 없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버림을 알아버린 어린 영혼은 무참히 짓이겨지고 제 나라에서 또 버려졌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강호성을 연호하고 있을 것이다. 모두 그에게 철저히 속는 것이다. 주미란의 생각이 맞다. 강호성은 이 나라가 어쩌지 못할 것이다. 그가 살아있는 한 찢기는 영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를 구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 서동현은 혼란스러웠다. 운전석 문을 열던 손이 스르르 미끄러졌다. 제3 은파 고속화도로를 강호성의 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속도기가 90을 가리켰다. 속도 제한 80이라고 바닥에 새겨진 글자가 강호성의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선거 전에는 모든 일에 조심하는 강호성이었지만 지금은 약간의 흥분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선거가 코앞이다. 이제 다 왔다. 그런 생각이 그를 쾌감에 젖게 했다. 아무도 그를 제지할 수 없었다. 여기 오기까지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보기 좋게 본때를 보여주었다. 절망하는 서동현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강호성은 액셀럴레이트에 올려놓은 발에 힘을 조금 더 주었다. 차의 소음이 조금 높아지며 앞으로 튕겨나가듯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눈앞에 검은색 국산 승용차가 보였다. 속도를 별로 낼 생각이 없어 보였다. 강호성은 능숙하게 운전대를 움직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2차로에서 추월차로인 1차로로 들어갔다. 보기 좋게 검은 승용차를 따돌리고 다시 2차로로 들어갔다. 200미터 앞쪽에 제2은파 고속화도로와의 합류지점이 있다. 제2은파 고속화도로에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보였다. 속도가 현저히 늦춰진 차량이었다. 그 차를 피해 추월차로로 다시 들어간 뒤 뒤에서 오는 차들을 유의해 다시 2차로를 탈 예정이었다. 음 뭐지? 눈앞이 흔들린 것 같았다. 아니 느낌만이 아니었다. 왼쪽으로 흘러가는 산의 경치가 두겹으로 보였다. 어지럽다. 그런 생각이 든 순간 눈앞이 혼탁해졌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평소 있는 증상이 아니었다. 정신을 차려보려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만 눈앞의 어지러움은 더욱 심해지기만 했다. 구역질이 밀려왔다. 몸이 피부가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곳 어딘가가 따끔거렸다. 심장은 누군가 온 힘을 다해 쥐고 있는 것처럼 격렬하게 통증으로 휩싸였다. 숨이 잘 쉬어지질 않았다. 밭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숨이 터지지 않았다. 그는 자기 목을 잡아 뜯었다. 혼탁한 시야 사이로 정면이 보였다. 어느새 제2은파 고속화도로에서 합류한 차량이 눈앞에 와 있었다. 추월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호성이 깨달았다. 택배기사 김성남은 오늘 기분이 좋았다. 새벽부터 일한 덕분에 미배송 물량도 확 줄은 데다 운 좋게도 오늘따라 도로가 많이 막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라디오 볼륨을 올렸다. 좋아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었다. 요즘은 라디오도 다 젊은이들 취향에 맞춰 아이돌 노래만 틀어 영 재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성인 가요를 틀어주는 프로그램이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며 오늘 점심은 뭘로 때울까 생각했다. 며칠째 라면만 먹었는데 오늘은 김치찌개 백반 정도는 먹을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절로 흥겨워졌다. 응? 뭐야? 그는 앞서가던 차량에서 이상을 느꼈다. 검은색 중형차가 똑바로 가지 못하고 비틀거리는가 싶더니 크게 갈짓자를 그렸다. 주변에서 빵빵거리며 지나갔지만 잠깐 피했을 뿐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 졸음운전인가? 거의 하루종일을 차에서 보내는 김성남에겐 남일 같지 않았다. 옆으로 조심히 지나가면서 크게 경적을 울려 차를 멈춰서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속도를 높였다. 어? 한순간 그는 브레이크를 배봤다. 쾅! 괭음이 이어졌다. 중형차가 앞에 있는 차량과 충돌한 것 같았다. 그 중형차는 한 번 더 갈짓자를 그리는가 싶더니 왼쪽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크게 회전했다. 그러고는 그대로 오른쪽 가드레일로 돌진했다. 가드레일을 뜯고 차는 공중으로 날아 그대로 곤두박질 쳤다. 김성남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119를 누르려는데 어디선가 이미 알고 온 듯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강호성의 집으로 형사들이 급화되었을 때 방옥수는 집안에 없었다. 서동현의 지시를 직접 받았던 지신우는 곧장 주변 탐색을 지시했다. 지신우는 강호성의 집 거실에 서서 생각했다. 자신이 방옥순이라면 그 다음엔 뭐가 하고 싶을까. 지신우는 머릿속을 스쳐가는 한 가지 단어에 온몸이 굳어버릴 것만 같았다. 죽음. 하지만 자살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되진 않았다. 그녀에게 자살이 필요했다면 집안에서 버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뭘 원했는가 어디인가 보고 싶을 것 같았다. 자신이 대신 이루어낸 복수의 결과를 지신우는 곧바로 뛰어나가 운전석에 올랐다. 그러고는 강호성이 이동했을 루트를 따라 급하게 차를 몰았다. 서동현이 강호성에게 따라붙고 자신은 곧장 이리로 왔으니 만약 방옥순이 그 뒤를 따랐다면 아직 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신우가 방옥순을 발견한 것은 제3은파 고속화도로의 진입 전인 영인강 대교 위였다. 택시를 타고 있었다. 엑셀을 힘껏 밟았다. 지신우의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지신우는 재빨리 차선을 바꿔 택시 앞을 막아섰다. 택시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났다. 택시기사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지신우는 재빨리 운전석에서 내려 택시로 다가갔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방옥순이 당황해하는 것이 보였다. 뒤따라 대교를 달리던 차들이 경적으로 그들을 향해 항의했다. 일단 차를 도로가로 붙여야 했다. 사고가 날지도 몰랐다. 지신우는 운전석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우선 그때였다. 이봐요 아줌마 택시기사의 외침에 황급히 택시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이미 방옥순은 택시에서 내려 이미 대교 난간 위로 다리를 얹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였다. 방옥순씨 순간 방옥순은 조금의 주저암도 없이 대교 아래로 뛰어내렸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졌다. 그때 지신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지신우는 전화를 받았다. 결국 강호성 사고 났어. 그쪽은 어때? 서동현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지신우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서동현 형사님께 저에 대한 원망이 휘가시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형사님을 믿지 못한 건 이 나라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있던 날 난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 경찰들이 예상했던 그대로 생이 얼마 남지 않으신 작은 사모님께서 치매 걸리신 큰 사모님을 의원님을 위해 사망 하시고 자살 하신 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청소를 하다 발견했습니다. 장식장에 있던 의원님 트로피 하나에 묻어있던 핏자국을요. 아마 큰 사모님은 그걸로 작은 사모님을 때려서 기절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웬 핏자국인가 했는데 형사님께서 저한테 저한테 이 집 모서리나 어딘가 피 묻은 게 없냐고 물으셔서 그때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어째서 현장 감식 때 그 핏자국이 발견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짧은 머리로는 어쩌면 형사님들 역시 작은 사모님이 큰 사모님을 목 졸라 살해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하신 탓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트로피에 묻은 피는 아주 조금이었어요. 아마도 큰 사모님께서 작은 사모님을 내려친 후에 닦아내고 제자리에 돌려놨던 것 같습니다. 아무렇게나 던져놨다면 의원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지요. 아마 경황이 없으셔서 트로피 바닥에 묻은 아주 작은 핏자국 까지는 닦아내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사건에 대해 모른 척할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작은 사모님 다이어리를 발견한 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뜯어내서 형사님은 못 보셨겠지만 거기에는 서린 보육원 다니면서 의원님이 했던 짐승만도 못한 짓에 대한 악행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트로피에 묻은 피를 닦아낸지요. 그 피를 닦을 때 의원님이 들어오셨지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큰 사모님께서 매일같이 그 트로피를 닦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물려받아 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트로피에 유전자라고 하는 게 남아있을지도 몰라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때 피를 닦았던 수건도 빨지 않은 채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함께 동봉합니다. 서동현 형사님께서 다른 경찰이나 권력 가진 자들과는 달리 그분의 죄악을 밝히려 한다는 걸 알고 또한 그것이 진심임을 알고 너무 기뻤습니다. 적어도 그분을 무너뜨리지는 못하더라도 흠집 정도는 내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사건이 아무 일 없이 종결되는 걸 보면서 그분 뒤를 캐던 기자님이 사고까지 당하는 걸 보면서 저는요 역시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의원님 곁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의원님께 믿음을 심어줘서 옆에 남아있어야 사모님의 의지대로 그분을 벌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작은 사모님이 의원님을 잡으려고 만든 서류의 복사본을 의원님께 제 손으로 전달하면서 믿음을 얻은 덕분에 저는 그 집에 남아있을 수 있었고 서른보육원의 최진영이라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그 계획에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형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의원님의 시트 소재로 사용한 메밀껍질에 관련된 계획도 다 다이어리에 적혀있던 걸 이행한 것뿐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의원님을 벌하는 건 사모님의 마지막 원이셨습니다. 그분을 벌할 수 있는 건 사모님 한 사람뿐 그래서 직접 이행해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뜯어낸 사모님의 일기를 상자에 같이 동봉 했습니다. 형사님은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겠지요. 작은 사모님이 아무리 제가 모시는 분이고 또 같은 여자 입장으로 동정한다 해도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야 대신 해줄 수 있겠는가 말이지요.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작은 사모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 아들놈은요 쓰레기 였습니다. 쓰레기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고 그러다가 식물인간이 돼 겨우 목숨만 부지했지요. 그동안 밀린 병원비를 모두 작은 사모님께서 대주셨습니다. 제 경제력으로는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작은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제 아들은 죽을 때까지 쓰레기처럼 남방도 안 되는 차가운 방바닥에 뜯어누워 죽어갔겠지요. 작은 사모님 덕분에 제 아들은 그나마 사람답게 간병인의 보살핌까지 받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사모님께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자신은 이 세상에 대한 기억이 처음 있던 그 시점부터 가족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없는 것과 가족 때문에 마음을 다치고 고생하며 사는 것 자신은 굳이 선택하라면 후자일 거라고 말을 했었죠. 우린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모님은 자신이 살았던 보육원 기록으로는 발견 당시 두 살이었다는 거 강원도의 한 기차 역사에서 울다 지쳐 잠든 채 발견됐다는 거 그런 기억만 갖고 계셨습니다. 형사님 저는 고백합니다. 43년 전 저는 제가 낳은 딸아이를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로 인연의 비정함을 무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모진 매질에 걸핏하면 쫓아오는 빚쟁이 그 모든 것보다 두려웠던 배고픔 그런 것들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형사님은 이쯤에서 예상하셨을까요? 예. 저는 강원도의 기차역인 남춘천역에 아이를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기차역이 사라지고 남춘천역은 이제 복선 전철역이 됐더군요. 그러고 보니 작은 사모님이 그때 내다버린 내 아이랑 너무 닮았던 겁니다. 버려졌을 때 나이 생김새 혈액형 모두 말입니다. 내 딸아이 눈 밑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사모님 눈 밑에 점을 보면서 내 딸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서지 못했죠. 내가 네 어미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대로 그 아이는 고아여야 했습니다. 고아였기에 강호성의 여자가 된 거죠. 하지만 작은 사모님은 아니 마지막으로 한번 이름은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 미란이는 강호성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 한번 버림받은 아이를 또 한번 버린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놈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건의 전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죄악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야 하는 형사님께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저로서는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신 그때 강호성에 대한 서류를 형사님께 드리지 못한 거 내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서류에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호성은 사본이 자신이 없앤 거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도 강호성을 벌할 수 있는 건 작은 사모님뿐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던 그 편지를 받은 뒤부터 한 달이 지났다. 사건은 끝났다. 해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동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었을 뿐. 그럼에도 마음이 쉬이 잡히지 않았다. 대체 이 세상의 정의는 다 어디로 갔는가.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겁니까? 그는 사건 파일에 붙은 방옥순의 사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혼잣말을 했다. 방옥순의 투신 이후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방옥순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강호성의 집 어디에서도 방옥순이 말한 서류를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오늘 아침 자신 앞으로 도착한 서류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내들은 서류를 꺼내면서도 서동현은 한참이나 방옥순의 사진을 응시했다. 이윽고 그는 방옥순의 사진에서 시선을 떼고 봉투에서 꺼낸 서류를 확인했다. 잠시 숨을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친자 검사 결과 불일치 서동현은 검사 결과 질을 보며 깊게 눈을 감았다. 다시 한번 방옥순의 사진을 보았다. 그러곤 사건 파일을 덮고 책상 서랍에 넣었다. 만약 주미란이 그녀의 버려진 딸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방옥순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었을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을까? 방옥순의 죽음은 정녕 쓸모없는 일이었을까? 서동현은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려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원한 공기를 쐬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사무실에 있던 TV 속으로 서동현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한 달 전 불의의 교통 사고로 중상을 입은 강호성 영인시장 당선인이 오늘 퇴원합니다. 벌써부터 병원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모여 정치 악마를 키워낸 장옥란은 죽었다. 그의 치부를 폭로해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던 주미란도 죽었다. 모두의 복수를 대신하려 했던 방옥순 죽었다. 강호성의 이면을 취재하던 박개류는 사고를 당한 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강호성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영인시를 넘어서 그는 더 큰 세상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들의 죽음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마무리되어야 하는 건가? 선배 지신우가 어느새 옆에 와있었다. 책상에 앉은 채로 서동현은 지신우를 올려다보았다. 이거 지신우가 내민 서류봉투를 받았다. 의아한 눈으로 지신우를 바라보며 서류를 꺼냈다. CCTV 화면 캡쳐본으로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오른편 끝에 찍힌 한 여자에게 서동현의 시선이 곧장 집중되었다. 화질이 좋지 않고 여자 역시 머리가 길고 조금 마른 듯 보였지만 확실했다. 방옥순 이었다. 어디야 여기? 주미란 납골당이요. 확실하다. 서동현은 쾌감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3일 전 CCTV에 찍힌 거예요. 3일이나 지났지만 주변 폐쇄 회로를 전부 조사하면 행적정도는 나올 겁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선배가 말했을 때 믿지 않았는데 놀라울 뿐이에요. 그런데 방옥순은 왜 숨어있는 걸까요? 모두 밝힐 것처럼 편지까지 써놓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아나고 보니 역시 강호성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두려워서겠죠? 서동현은 고개를 잡았다. 그때 강호성에 대한 서류를 형사님께 드리지 못한 거 내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서류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도 강호성을 벌할 수 있는 건 작은 사모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현은 고개를 돌려 TV를 응시했다. TV 속 강호성이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추종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지켜야 할 세상이 있고 밝혀야 할 진실이 있다. 포기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서동현은 사무실의 문을 힘주어 밀었다. 한여름의 햇살이 그의 머리 위에서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네. 딴 때는 책 다 읽고 나면 할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장편을 끝내면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 싶었는데요. 제가 도서관 반납 일자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남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너무 무리해서 읽어가지고 지금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또 뭐 구독 알림 설정 많은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한가위가 되셨길 바라면서 안잡이 물러갑니다.